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모형 제품은 테트라 모델 웍스에서 1대48 스케일로 발매하고 있는 리무브 비퍼 플라이트 태그 제품입니다 칼라 애칭이죠 리무브 비퍼 플라이트 태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기체의 각종 민감한 장비를 외부로부터 구하거나 전자비료를 안전하게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테트라 모델 웍스에서 1대3의 스케일과 1대48 스케일 제품을 각각 발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파일 스케일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영상 끝에는 좀 더 자세하게 찍은 리뷰 사진 몇 장을 추가했으니 보고 가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구요 애칭이 휘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조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앗 포장이 한 겹 더 있구요 앗 포장이 한 겹 더 있구요 전체적인 제품 모습 태그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리무브 비퍼 플라이트 글자는 흰색과 회색으로 각각 인쇄되어 있는데요 회색으로 인쇄된 부분은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이어야 합니다 태그의 고리 부분이 삼각형으로 접혀져 있는 것과 접히지 않은 것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개의 태그 애칭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에도 앞면처럼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제품을 위한 설명서는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를 위한 배려가 없는 것이 좀 아쉽네요 가격은 만원이구요 1대3의 스케일 제품도 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럼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쿠거 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